찬성아 어디야? 나 미스터트로 갔지 거긴 왜? 오늘 내가 미스터트로 접수하려고 보라트 받고 전화할게 기다려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귀곤마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길러던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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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주행을 지켰네 그래 한주행을 지켰네 한주행을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와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아 네 이찬성씨 무대였습니다 아 마스터 13분으로부터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의 하트를 받으면서 여섯 표입니다 여섯 개의 하트 네 아쉽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아 좀 아쉬게 됐네요 네 어 배가 좀 지금 아파요? 너무 너무 긴장 배가 아파요? 아니 제가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소면을 참아가지고 어머 진짜 지금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소면을 참아가지고 어머 진짜 지금 빨리 빨리 가 가 지금 가 지금 가 얼른 다녀오세요 소면을 참아가지고 아 진짜 지금 아이고 소면을 거의 참아 진짜 놀라기나 보다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소면을 참아가지고 노래를 노래를 망쳤어 그래서 그러면 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원래 제 순서 이제 직전인지 모르고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바로 저가 불러져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 이런 저것도 처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다 배려해 드립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 다 최선의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게 말씀을 조치를 취해드리는데 진짜 너무 준비 많이 했는데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하시니까 물을 자꾸 드시게 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아니 우선 지금 화장실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? 아 진짜 너 열심히 주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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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이구야 왜냐면 계단 내려가면서도 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어우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nah 아침 통제 rom ól akap 은 확실해 ky